송림체육관이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신설 경기장 중 처음으로 지난 7일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송림체육관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관람석은 총 5천 구석입니다. 송림체육관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배구 종목이 치러지며 대회 이후에는 동구 주민들의 여가시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관 행사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대회의 성공 개최를 도모하고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최됐습니다. 또한 시는 송림체육관 개관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9일 남동체육관 개관식도 지역 행사와 더불어 진행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신설 경기장 개관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